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10월 11일 강수부총장 보궐선거에서 조작하는 새로운 기법이 등장했기 때문에 선거부정을 막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온 사람들은 진짜 큰 선물을 받은 셈입니다. 강수구총장 보궐선거에서 김태우가 대표를 했지만 그 이면에 큰 혜택이라는 것은 바로 2024년도 총선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할 것인지를 명확히 알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조작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핵심을 한 번쯤 더 여러분들 간략하게 정리하게 되면 사전투표율 뻥튀기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사 전부를 더블당하게 밀어주는 방식입니다. 제이아 케이님이 작성해 준 자료는 실제 득표율은 15.43%였는데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가 몇 %였는지 선거인 명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22.96%로 7.49%를 뻥튀기 한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필요하게 되면 8%도 뻥튀기 할 수 있고 9%도 뻥튀기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는 선관위만 알기 때문에 발표를 얼마든지 하는 것은 그냥 선관위 재량권입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사전투표자수와 몇 명인 걸 결정한 것은 선관위의 선거 사기시력들을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통합선거인 명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냥 노예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37,473표를 만든 겁니다. 선거 사기시력들이 비자금을 확보한 겁니다. 비자금을. 37,473표를 비자금을 확보해가지고 그것을 거소투표하고 강석훈의 20개 동에 더불당 후보인 진교훈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 다 쑤셔 넣어준 겁니다. 다 쑤셔 넣어준 겁니다. 쑤셔 넣어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제야전문가 다 찾아낸 겁니다. 얼마나 쑤셔 넣어줬는지 이게 푸른색이 여러분들 쑤셔 넣어준 겁니다. 거소투표 진교훈 진짜 받은 거 372표 선관위가 만들어진 거 372표 두 개 더하게 되면 743표 이거를 선관위가 후보별 가짜 사전투표 거소투표 득표수를 국민들에게 그냥 사기를 치고 발표를 한 겁니다. 염창동 진교훈이 진짜 받은 것은 2900표 선관위가 진교훈을 위해서 만들어준 것은 2900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5799표 여러분들 이 가짜를 국민들에게 염창동 진교훈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라고 발표한 겁니다. 등촌 1동 진교훈 더불당 후보 1730표를 받았습니다. 선관위가 진교훈을 위해서 만들어준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 1730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3459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를 남조선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사기를 쳐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 사악함이라는 것은 그 악함이라는 것은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이럼 제가 그냥 선관위는 선거범죄집단이고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거범죄집단의 수계이자 괴수이다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 이렇게 조작을 했습니까 등촌 2동 진교훈 더불당 후보가 받은 진짜 관내 사전투표 득표 1416표 꼭 갔던 수만큼 선관위가 1416표를 쑤셔 넣어줘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2831표를 받았다고 남조선 선관위가 국민들한테 사기를 쳐서 발표를 해 준 겁니다. 이런 일이 그대로 언제 일어난다 2024년 총선에서 일어날 겁니다. 제 전망이 정확하다면 이 좋은 방법을 선거 사기시력들이 사용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선거인 명분을 절대 놓여 놓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세상에 선거인 명분 없이 선거 치르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거인 명분 없이 사전투표를 몇 명 했는지 100명 했는지 200명 했는지 300명 했는지 선관이 이런 마음대로 발표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냐고요. 창피한 나라고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히 먹기 위해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 소위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나라를 무너뜨린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자유민으로 살아남느냐 문제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윤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한동훈이가 입을 다물고 하기 때문에 키가 차지만 그 사람들은 다 산출직 공직자니까 그냥 끝나면 가는 것이고 우리가 노예가 되느냐 내 새끼가들이 다 노예가 되느냐 그 문제가 달린 것이 지금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우리와 함께 주는 교훈입니다. 그 인간들은 착하게 뭡니까 2020년 총선에서 이런 방식으로 조작할 겁니다. 전국을 이런 방식으로 조작하기 때문에 몇 천표 몇만 표를 수셔 넣는데 누가 이름들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이러면 뭡니까 예상을 해보니까 2020년 총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7.49% 7.5% 조작하게 되면 서울의 49개 가운데서 국힘당이 세 자리를 차지하고 경기도 58자리 가운데서 국힘당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인천광역시 13개 자리 가운데서 꽝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조작하는 데는 당연히 될 수 없는 인요한이가 혁신이고 뭐고 다 이러면 사기입니다. 다 이러면 사기입니다. 사기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선거 부정이 여러분 여덟 번째 일어나고 바로 직전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의 선거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고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죽는 길로 국민들을 어떻게 이렇게 인도할 수 있냐 사악한 자들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야 전문가 딱 분석해보니 그대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15.43%가 선거에 참고했는데 이 수정보다는 실제로 이런 바꾸는 게 낫겠습니다. B가 선관위가 7.49%를 얹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뭐라고 이러면 속인 겁니까 22.96%다. 그 과정 가운데서 7.49%니까 유령 사전투표자로 3만 7,470 대표로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쑤셔 넣어준 겁니다. 동별로. 이렇게 이러면 확보된 거를 이 가운데서 3만 7,472 표를 뭡니까 진교훈이 함께 쏟아주고 한 표는 개수조정을 위해 가지고 맨 하단에 있는 개수조정에 필요한 잘못 투입된 투표자 한 표가 한 표를 넣어 가지고 3만 7,472 표를 이렇게 여러분들 푸른색처럼 20개 동에 더블당 후보인 진교훈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에 쑤셔 넣어주고 관내 사전투표에 쑤셔 넣어준 거죠. 그런데 진짜 대단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그 친구들이 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도입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방심했겠죠. 이 방법은 진짜 대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고 하니까 보너스 받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보너스 받는 거하고. 기존의 방법은 투표자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투표자가 100명이면 100명 한도 내에서 표를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3구 대통령 선거처럼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법은 투표자 수 100명 자체를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거기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는 전부 다 더블당 구박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예상을 벗어나는 선거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뭡니까?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선거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꼼짝 맙니다.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그래서 시국을 보는 여러분들 견해가 저하고 다른 분들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다음에 기회가 없다고 봅니다. 2023 총선이 끝입니다. 그리고 그 2023 총선을 그래도 정말 크게 다행스러운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신종사기수법을 선거사기 세력들이 너무 일찍 내놓은 겁니다. 내가 선관위의 선거사기 세력들의 팀장이거나 더블당의 선거기획단장 같으면 이번에 절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새 방법을 안 내놨을 겁니다. 이번까지는 여덟 번째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훔치는 방식을 하고 그냥 적의 허를 찌르듯이 2024년 4월에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신종사전투표 득표소 조작방법 사전투표일 부풀리기와 가짜 사전투표에서 확보한 이후에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게 쑤셔 넣어주기 밀어넣어주기 그 방법을 2024년도 4월 총선에 정적적으로 실시했으면 그럼 게임이 끝났을 겁니다. 그렇게 허를 찔려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 서둘러서 신종사기수법을 이번에 공개해버리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부정을 여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 가운데서는 다행스럽게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 탄압 속에서 공병호 tv를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우친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사전투표일 뻥튀기 방법 통합선거인 명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들 각성하신 시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일을 선거사기 세력들이 의도하지 않게 도움을 준 겁니다. 큰 실수를 그 사람들이 한 겁니다. 큰 실수를. 어마어마하게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어쩌면 하늘이 도운 기회입니다. 마치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40만 표의 사전투표 득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0.73% 24만 7077표 차이로 승리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처럼 이번에 2023 총선에서 어떤 일이 선거에서 일어날지를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미리 미리 알게 됐기 때문에 저는 제야 전문가하고 여러분들 이 소위 한 번 더 대열을 여러분들 다 한 번 정비하고 2023 총선 4월 총선까지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국민에게 알리고 개몽을 하고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사실과 진실을 널리 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방법을 공개 안 했으면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없었죠. 이 사람들이 이걸 바쁜 마음 때문에 미리 공개해버린 겁니다. 바보 천치들인 거죠. 내가 볼 때나. 내가 여러분들 선거 선관위의 선거 사기시력들의 팀장 정도 맡았으면 절대 이번에 공개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뭡니까. 이번까지 사용을 하고.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총선 전망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에 현재 사전투표 제도가 지속되면 그냥 탄핵으로 갑니다. 그거는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희망사고를 하겠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선거 사기시력들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악함이라는 것은 극한치로 선거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것은 한 인간이나 한 집단이 행할 수 있는 거의 극단까지 간 겁니다.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통령 탄핵 정도는 아주 우섭게 생길 겁니다. 그렇게 너무나 상황이 이렇게 맹악하게 지금 그냥 그림이 다 나온 겁니다. 이렇게 보면 2023 총선에서는 그냥 통합선거인 명부 위 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이 부풀기를 얼마를 하게 되면 3% 정도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132만 표 정도를 여러분들 훔쳐 가지고 쑤셔 넣더라도 더불 민주당의 친세력을 합치게 되면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220만 표 별로 여러분들 무리한 수 아닙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240만 표를 했지 않습니까 240만 표를 240만 표를 3구 대통령 선거에 조작을 했거든요. 240만 표를 조작해가 실패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선거 사기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3구 대통령 선거의 조작 실패에 대한 굉장히 트라우마가 강할 겁니다. 그래서 발각이 되거나 국민들이 알면 어떻게 되냐 그런 데 대한 두려움보다도 반드시 결과를 확실하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2023 총선은 제가 생각할 때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보다 더 센 조작을 안 하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이러면 성공을 할 수 있고 국민들 가운데 일부가 아까 그래도 그냥 눌러버리면 뭡니까 그냥 다 조용해지니까 그리고 2023 총선에서 권력을 진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202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자동적으로 뭡니까 그냥 권력을 지는 것이고 본인들이 원하게 되면 그 사이에 탄핵을 시켜가지고 뭡니까 자기 대통령을 넣을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선거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 소위 분기점 자유대한민국이 그냥 넘어갔냐 아니냐의 분기점이 2028년 총선이라는 겁니다. 전부 거기다 이런 화력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저마다 이익들이 또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니까 다음에도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240만 표. 240만 표 정도면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러면 329만 표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문정권 하에서 가장 조작을 화끈하게 한 선거였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 4.15 총선에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4.15 총선에는 사전 투표자 수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2.5% 플러스 12.5% 차이값이 그러니까 사전 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25%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25% 조작한 것을 만일에 사전 투표율을 뻥튀기 방식으로 환산하게 되면 몇 프로나 조작한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은 사전 투표율 뻥튀기 방식으로 선거 인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6.7%를 조작했을 겁니다. 이 정도입니다. 6.7%. 그러니까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율을 7.49%를 조작을 해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7,473표를 여러분들 가짜 사전 투표자를 확보했는데 총선에 여러분 적용하게 되면 329만 표를 확보합니다. 그러면 꼭 같은 기준으로 사전 투표율 부풀리기 기준으로 선거 인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은 6.7%를 조작한 겁니다. 6.7% 6.7%로 조작하게 되면 얼추 300만 표를 조작하는 겁니다. 6.7% 정도면 300만 표 가까이 조작하는 겁니다. 300만 표만 전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211자리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개헌선 탄핵선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문정권 하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시운전을 하고 2018년 여러분들 지방선거에서 용기를 가져가지고 좀 화끈하게 조작하고 2020년 총선에서는 완벽하게만 밀어붙여가지고 사전 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25%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 전역의 국회의원 선거는 대부분이 35% 조작감을 적용해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와 받은 100표 가운데 35장을 훔쳐가지고 더블당하게 다 대해준 겁니다. 가낙군은 50% 마포구는 50% 종로구는 45% 나머지는 대부분은 35% 조준으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경기도는 30% 정도로. 가장 화끈하게 조작한 선거가 2020년 4.15 총선이었는데 점점 선거 사기 세력들이 간이 커지는 겁니다. 간이 커져가지고 대통령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교육감 선거에서는 조작값 35%까지 올려가지고는 뭐죠 당선자를 낙선자를 만들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친민주노총 후보인 천창수보를 교육감에 당선시킨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심에 차지 않아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심에 차지 할 그 사람들이 그다음에는 또 뭘 한 겁니까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는 더 화끈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얼마까지 조작을 한 겁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35%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율 기준으로는 7.5% 뻥튀기란 거죠. 이게 여러분들 어제 보시던 자료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문정권 하에서는 4.15 총선이 가장 심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점점 여러분들 다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이렇게 막대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아무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아가리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차익값 그래프에 플러스 민주당 값하고 국힘당의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카케 님이 잘 말씀하시는데 수개표 하더라도 선거인수 조작에는 못 당합니다. 사전선거 폐지 행안으로 선거 업무 이관해야 됩니다. 사전투표율 조작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국힘당이 얼마나 잘할지는 알 수가 없는데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수개표 를 한다고 다 이렇게 환호를 지르 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냥 쉬워다 이야기죠. 2024년 총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사전투표일 부품일을 통해 가지고 더불당 후보에게 쑤셔 넣을 수 있는 유령 사전투표 자수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인 겁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권 정치인들이 전혀 움직일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이런 불만이나 이런 것만 좀 누구로 뜨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거가 넘어가게 되면 정치 외교 여러분들 국제관계 경제 다 무너질 겁니다. 이제 한 4 5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라는 것은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참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고 나라 흥하고 망하는 그런 문제인데 참 대통령이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다뤄 주시면 좋은데 그런 부분 좀 미흡한 것이 아쉽습니다. 우리 문제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번에 어려움을 잘 넘어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마무리 이제 하기 위해 가지고 광고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선거 부정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낱낱이 고한 책이 부정선거를 해부한 도덕놈 씨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이 많이 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고 한 달 전부터 이제 제가 보급하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로서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또 새로운 콘텐츠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칠옥 같은 어둠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지만 미래라는 것은 항상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또 진지하게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또 반전하는 그런 계기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을 잃지 않고 저도 정진 하고 또 여러분들 생업 현장에서 또 이런 공격적인 이슈인 선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